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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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청담대인 날입니다.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 천안 청소년사랑모임과 천안하늘로타리클럽이 연합을 해서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고 여름 힘내서 이르러가 하는 꿈 이루시길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허지은입니다. 오늘 이런거 해서 처음 와보긴 했는데 재미있어서 놀랍고요. 다음에 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6학년 백하은이고요. 이번에 이렇게 청소년에서 음식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여기 꿈두림센터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여기 천안에 가까운 곳 시내에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. 맛있게 먹어. 이리와. 먹어 얘들아. 이리와. 맛있게 먹어. 그것도. 아아 알았어요. 그래, 알았어. 이따가, 계속 먹어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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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